안녕하세요 저는 S차 스탭차를 몰고 있는 기사 오병호라고 합니다 저희 차는 감독님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들이 타고요 항상 즐거운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경욱 감독님, 저희 감독님 자리입니다 스포츠, 야구나, 아니면 골프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강철 수석 코치님 자리고요 여기는 우리 박철형 코치님 이쪽은 우리 심재혁 코치님, 타격 코치님 여기는 우리 선수들을 책임지는 트레이너 코치 강병식 코치 강병식 코치 거의 체만원 코치입니다 제 뒤쪽은 불펜드라고 합니다 여기가 정수석 코치입니다 여기가 박승민 코치입니다 여기가 박승민 코치입니다 여기가 스페인이들 여기가 스페인이들 여기가 박승민 코치 여기가 박승민 코치님 여기가 박승민 코치innen 여기가 박üs춘이